안녕하십니까 동네구 유명한 점집 불사대신입니다. 저희 불사대신에서는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써봐도 풀리지 않는 답답한 문제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고 있습니다. 항상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목표하는 것을 이루기란 매우 어렵고 행복보다는 좌절과 고통을 더 많이 겪기 마련입니다. 그러한 모든 힘든 것들을 지혜롭게 대처하고 원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